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군중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다섯 개 다섯 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설교가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섯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また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また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メッセージも 分かっちゃ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에게 놓아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26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원래는 이 다음 절 27절부터 마지막에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27절을見ますと 간의してはならない 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너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42절에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또 그 다음에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만날 때마다 집사님 2만원에만 구할 수 있어요 3만원에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없겠죠 예수님 구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너희가 너희 형제한테만 인사를 하면 이방인들과 무엇이 틀리냐 라고 말씀하세요 46절에 그리고 48절에는 그리고 48절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항상 있지만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뭘까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어려운 것 같아요 겉으로 죄를 짓으면 이건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이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보면 내 마음인데 내가 조절이 안 돼 내 마음인데 절제가 안 되고 죄를 짓고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뭔가 막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는 대부분이 죄의 유혹에 딸려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 사람은 좋아 보이는 물건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은 탐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욕심은 탐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린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린애들도 그래요 보육원의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애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그걸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뇌핑을 치고 내꺼워 하면서 딱 가로채죠 그럼 얘는 뭐 가만히 있나요 아 이 미칫쟁이가 그러면서 막 뒹굴면서 막 엉키면서 막 싸우고 이러죠 なんだよこの野郎 しながら もう絡み合って ケンカになります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어른은 더 그러죠 어른은 더 그러죠 갖고 싶은 물건 좋아 보이는 물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갖고 싶어는 하는데 내가 지금 저걸 갖출 수 없는 형편이 그런데 욕심으로 막 가지려고 그래 그럴 때 죄를 범하게 되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보험금 타려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죠 皆さん 뉴스에 보면 보험금 타려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죠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맞고 소화하고 遺産で兄弟이裁判을掛け合ったりもするんです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여자를 쫓아다니는 ストーカー가 되기도 하고요 好きだという理由で もう女の人に追이かける ストーカーになったりもします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런 죄악의 씨앗이 되는 것들을 마음에서 부터 버려야 한다 아예 마음에서 부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第一番目です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결정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경には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시작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옥되지 말지요 그 길에 미옥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악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옥되용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악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미옥이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また 악례가 悪い心을持つように 仕向け 惑わしてくるときに そこに惑わされてはいけないのです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だから伝道者の章にも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항상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는다 せーの 지혜ある者の心は 모通の家に向き 愚かな者の心は 楽しみの家に向く 조심하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고요 방심할 때 미옥당한다는 心を委ねるときに 油断したときに 罪が入ってくるのです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는다 なので 지혜ある人は 心をよく守る人なのです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여자를 봤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また 예수님께서 欲しいものを 見たからといって それは罪だとは おっしゃっていないのです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력을 품었을 때 그것이 가늠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しかし 女の人を見て 心から 貪欲を抱いたとき それは罪だと おっしゃっています 물건을 보고 가지려고 탐욕을 가질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物を見て それ欲しい それを持ちたいと 貪欲を抱いたとき それは罪だ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죄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죄를 품지 않아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을 때 죄와 함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 인 것이죠 罪と 共に歩めない 神様が 罪がないときに 神様が 共に おられることが できるからです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켰을 때 また 私たちが 心を守ったときに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때문 私という 神様の 聖伝を 聖伝たる ものに することが できる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また 今日の本文のように あなた方は 天の父が 完全なように 完全で ありなさい と 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우리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 된 우리의 마음이 더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죄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지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の 皆 によって 心を 守ることが できるよう 主の 皆 によって 축복 します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입니다 시작 회개 해야 한다 세 の 회개 그러면 굉장한 큰 죄들만 회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떤 작고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 그때그때 계속 회개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번 저녁 푸뉴마 워십 때 노 전도사 님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하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신 년 때 신 년 싱크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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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키레 に 掃除 を 終え ました スッキリ した 기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엌 하고 욕실 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수관 가운데 막혔대요 그래서 그날 설거지 하고 청소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몇 년 묶어있던 배수관 에 있던 더러운 오물들 이 모든 물 들이 욕실 하수구에서 막 영유에서 막 올라오네요 욕실바닥이 점점 차 올라오는 더러운 욕실바닥이 どんどん 水가 汚い 水で 上がって きました 막 パニック になった そうです 근데 그때가 언제 신 년 신 년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 년 休暇 で 工事 して くれる どころが なかった のです 1人で パニック になって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どうすればいい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でも 時間が 少し 経つと 물이 조금 조금 빠져들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욕실에 더러운 오물들만 모여있더라 다이뿐 시간이 다이뿐 지낸 물이 なく 나뉘 汚い 汚物 ゴミ など 흡 흡 흡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 오물들을 다 긁고 모아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버렸답니다 사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은 조금 알거든요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방을 같이 간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을 같이 썼어요 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죠 근데 왠지 변기에서 나는 물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변기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니까 불안하잖아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변기 물을 이렇게 딱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변기에서 갑자기 불안하기 싫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퍼단 Ty sextę 왜 이렇게 변기에서 막 이런 geb cityDIE justo 변기기가 그랬더니 변기 그 안에서 완전히 변기 trek industry 그랬더니 변기 drums Making opens 도저히 멈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변기물이 호텔방을 다 적신다고 생각할까 봐 소름이 막 지치는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희메을 아기고 있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화장실을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방 이 분위기를 파악하시더니 갑자기 소멸을 걷는 거예요 변기에다 손을 팍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규제는 쇼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변기 안에서 휴지 뭉텅이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변기의 물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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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내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니 이제 쓰세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이게 화장실이 안 좋은 거야 저 놈이 안 좋은 거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노존도사님의 그런 느낌을 조금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노존도사님이 욕실에 오물을 쓸어 담을 때 노존도사님이 욕실에 오물을 쓸어 담을 때 저는 그때 호텔에서 감사해요 늦게 놀랬는데 노존도사님은 tudo 뭐 이러면서 쓸어 담을 때 노존도하시는데 그걸 가기集めて 그때 이런 오물을 이렇게 쓸어 담을 funds 왜 고민하고 해외 구역질하고 더럽게 느끼는 이 오물을 나도 이렇게 더러운 걸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을 했었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오히려 다른 신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어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그런데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 말들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였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고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죄가 있다일지라도 그 죄 그냥 작다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으며 퇴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발을 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죄 가운데 발을 딛고 있다면 그 발을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음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극률함을 받고 회복되어짐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베푸시는 떡만 바라보고 살려들었던 군중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한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믿음에 몸부림 두 가지는 쳐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어떤 사소한 작은 죄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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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주관합니다 祝福します。